지금 돈을 걷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만희 씨 보석과 함께 다시 가열차게 계획해서 움직일 채비를 갖추고 있는 시즌이죠. 지금 신천지역에 있어서. 너무나 좀 일반 교회가 아니고 너무 폭력적이고 협박 문자를 조합분들한테 보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공존할 수 있는지. 기자회견 이후 8개월 만에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 3개월 동안 수감됐다가 지난 11월 12일 건강상의 이유로 풀려난 이만희 총회장. 신도들이 취재진을 몸으로 막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신천지를 탈퇴하는 젊은 신도들은 늘었지만 여전히 신천지 내 결속은 단단하다고 합니다. 신천지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것도 분명히 신천지는 언젠가는 나라를 다스릴, 전 세계를 다스릴 그런 곳이니까 알려줘야 됐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일들이 있어도 나오는 사람보다는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만희 총회장을 향한 신천지 교인들의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신천지 교인이 가득 모였습니다. 오늘 이만희 재판이 있는데요. 방청권이 17장이랍니다. 17장의 방청권을 가지고 신천지인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나와 있고요. 자,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뛰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저렇게 뛰는 거예요. 난데없는 달리기가 펼쳐지는 이유. 선착순으로 주어지는 재판 방청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방에서 달려온 신천지 교인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뒤엉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재판 기간 내내 피해자 측은 단 한 명도 재판정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끝에 다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석 이후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을 찾기란 어려웠습니다. 그가 주로 거주하던 평화의 궁전 역시 인기척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에게 공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는 뭉쳐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만희 총회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신천지 측은 소송비용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회당 49만 원 이하라는 구체적인 액수도 제시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코로나 확산 이후 비대면으로 전환, 전도와 교육활동을 온라인으로 옮겨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신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신천지가 제일 내부단속으로 제일 간편하고 빨리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시험 보는 거예요. 성적은, 천국은 성적순이에요. 신천지에서는. 우리 여전하다. 우리는 시험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인정받겠다. 지난 11월에는 미국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광고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신천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코로나 사태의 피해자는 신천지라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의 신도 탈퇴를 막고 이만희 총회장을 중심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양새입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이만희 총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도 그 반대편에서 피해 가족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촬영 중인 취재진에게도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신천지 측은 코로나 사태 당시 방역을 방해할 목적은 전혀 아니었으며, 현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49만 원 소송 비용 후원은 자발적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검찰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랑제일 교회가 다시 이슈로 떠오른 건 지난 11월 26일 새벽. 서울 북부 지방법원은 재개발 지역에서 불법 점유 중인 사랑제일 교회의 철거를 시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화염병까지 등장했습니다. 집행 인력과 철거 용역에 진입해 교회 측이 저항하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교회 안으로 들어간 법원 측 용역 직원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 사람을 다수의 교인이 집단으로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쇠파이프로 한참을 때리자 용역이 끝내 기절했습니다. 교회 측은 폭력 사태의 책임을 재개발 조합 측에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 측은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사랑제일 교회가 있는 장희동 10구역은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지난 5월 명도 소송에서 폐소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땅과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과 재개발 조합 사이에 보상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합 측에 물었습니다. 달라는 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상식선에서는 좀 벗어났다. 원래 나온 게 59억이었는데 거기서 올라간 게 85억인데 땅도 주고 563억을 달라고 가져왔어요. 땅을 포함한 보상금 약 560억 원. 애초 책정된 평가 금액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사랑제일 교회 측의 요구는 적정한 것일까. 지급을 좀 딱값이 시축을 많이 한다고 좀 모르겠는데 맥시멈으로 2천 정도 치더라도 2천에 14, 140억이잖아요. 주장하시는 게 최고 500억. 말도 안 되는 거지. 치고 700평 정도면. 빌리십니다. 발갑기 이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사업 진행을 못하니까 조갑띠고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저기가 동네 주민들한테 피해도 말도 못하게 주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도 수없이 많이 부리고 있으니까. 전광훈이. 전광훈 목사는 재개발 보상금을 놓고 시작된 조합과의 갈등을 자신과 교회를 해치려는 음모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교인들은 조합장에게 문자와 전화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보낸 내용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나한테 걸리면 진짜 안정불 당하니까 협박이에요? 아 당연하지. 당신 남편 정원도 한번 믿어붙여버릴까 싶은 거지. 당신 신랑 남편 정원도 한번 온전한가. 너무나 좀 일반 교회가 아니고 너무 폭력적이고 협박 문자를 좋아한 분들한테 보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공존할 수 있는지. 강제 집행 이후인 11월 29일. 전광훈 목사는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수고 성도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자들의 만행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코 악의 영이고 사탄이며 주사파 세력들은 우리 교회를 없애버리라고 언론을 선동하고 좌파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아 신천지는 사이리의 문제야. 전광훈은 일부 교회의 문제야. 라고 하면서 자꾸 선긋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선긋기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웃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웃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고 때로는 무시하면서 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그런 이웃들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시선들이 왜 만들어졌나 생각을 해야 돼요.